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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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자기 나의 공공증으로 시작된 건데 강아지들은 강아지들의 그 몸집 발집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 중에 그 강아지들은 만나서 반가울 때 인사하는 게 그 엉덩이 냄새 맡는 거잖아 또 만약에 내가 얘네들 엉덩이 냄새 맡으면 나도 얘네한테 인사하는 거야 내가 개 소리를 내는 애들이 신경 안 쓰는 건 알았거든 근데 내가 개 개가 하는 행동을 하면은 개들도 대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나 이쁜 젓 millennia rusty 자 지금 개들끼리 그렇게 배발을 하고 있지 그럼 난 나두 개가 돼서 겉이 5 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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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한 가지 나나는 왜 부끄러워 나나는 왜 부끄러워 여기 아이가 둘이 우리는 신경도 안쓰는데? 얘네 내가 그러는 말이야 신경도 안쓰는데 포커스에 가야지 여기요 신경 관심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? 원래 걔들끼리 이렇게 하지 않아 고막 터지는 거 같아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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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화내? 왜 MATT 왜 귀여움이 정말 맛있는데 왜 아이들 compete 어머니 서비스 엄마가 둘러싸고 저는 ballistic 너희 이렇게аго buildings 나도 터져 니 느낌 맞잖아 그거 난 안되나봐 난 하트 맞으라는데? 봐봐 백소리도 같이 맞잖아 냄새 근데 왜 남편만 그래 왼쪽도 같이 어흙 하.... 이게 나라서 신경을 안 써주는걸까 안되면 사람들이 맺돕하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걸까 정말 아직 더 궁금해졌다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했거든? 근데 더 궁금해졌어